그는 무지막지하게도 멸령을 쥔 그녀의 손 위로 일장을 날렸고 그녀의 손과 멸령이 함께 으스러져 버렸다. 그는 그리고 나서도 불안한 듯 일어나 문 밖을 살폈다. 그리고 혀를 찼다. 이런. 하필 그녀가. 그는 이미 꼬치꼬치 말라붙은 남궁아련의 몸과 문 밖을 번갈아 보며 잠시 갈등했다. 흠. 이만하면 성취라 할만하니. 오늘은 참지. 그는 마지막으로 남궁아련의 명치를 향해 일장을 날렸다. 굳이 그러지 않아도 어차피 일각을 못 넘기고 죽을 목숨이었지만 마무리를 확실히 하고 싶었던 모양이었다. 남궁아련의 몸뚱어리가 그 일장을 맞고 벌레처럼 꿈틀거릴 때 그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마지막 숨. 남궁아련을 놀랍게도 그것을 끈질기게 붙들고 있었다. 비록 눈은 없었지만 그녀는 들을 수 있었다. 지금 누군가 오고 있고 그 사람 때문에 그가 갔다는 것을. 그녀는 죽기 전에 알려야 했다. 그가 누구인지를. 요 근래 개방 인근에서 일어났던 괴사의 주범이 누구인지를. 진설령이 남궁아련의 방 근처에 오게 된 것은 어떻게 말하면 순전히 우연이랄 수도 있는 것이었다. 아까의 회의가 끝난 뒤 그녀는 이상한 흥분으로 잠을 이룰 수가 없어 서성이다가 자신이 감시하기로 한 부기산장 일행의 동태나 살필까 하고 총타를 나갔다. 그녀가 부기산장 일행의 숙소에 도착하여 발견한 것은 그들 일행 중 한 명인 얼굴을 가린 사내가 밤나들이에서 돌아오는 광경이었다. 그녀는 그가 개방 총타 안에서 나왔다는 것을 발견했다. 역시 수상한 자들은 수상한 행동을 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를 잡아 족치려다가 생각을 바꾸어 그가 왔던 길을 거꾸로 밟아보았다. 혹시 총타 안에 그와 호응하는 첩자가 있는 것은 아닌지 알아볼 생각이었던 것이다. 그녀가 도착한 것은 남궁화련의 처소 근처였고 마침 그때 기적적으로 멸령의 울음소리가 그녀의 귀에 들려왔다. 그리고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흐릿한 사람의 그림자가 그곳에서 빠져나와 달아나는 것을 그녀는 보았다. 쫓아가려고 했지만 이미 그림자는 사라져버린 후였다. 그리하여 그녀가 남궁화련의 방으로 황급히 뛰어들어갔을 때 발견하게 된 것은 너무나 끔찍한 광경이었다. 남궁소적 남궁소적 진설령은 사실 남궁화련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인 선뜩한 시신을 붙잡고 그 이름을 불러보았다. 이건 그동안 이 근처에서 발견된 그 시체들과 똑같아. 진설령은 치를 떨었다. 그때 시체인 줄 알았던 남궁화련의 손가락이 까딱거렸다. 그녀는 말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았지만 말을 하지 못했다. 이미 목구멍과 혀도 말라서 쪼그라들어 버린 것이다. 대신 남궁화련은 있는 힘을 다해 손가락으로 삶을 가리켜 보였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진설령의 얼굴이 있음직한 방향을 가리켰다. 남궁화련에게 좀 더 힘이 있었다면, 그리고 그녀가 앞을 볼 수 있었다면, 그녀는 정확히 진설령의 눈을 가리켰을 것이다. 하나 안타깝게도 거기까지가 그녀의 최선이었다. 남궁화련은 그때까지 잡고 있는 마지막 숨을 내뿜으면서, 부디 진설령이 자신이 말한 의미를 눈치채주기를 바랬다. 그녀는 웃고 싶었다. 그를 잡아. 안 그러면 너도 죽을 거야. 나처럼. 마지막 숨을 놓치고 나니 무척이나 편안한 암흑이 찾아들었다. 죽은 남궁화련은 평온을 찾았지만, 살아남은 진설령에게 남은 것은 공포와 의혹과 혼란뿐이었다. 그녀는 남궁화련이 말하고자 한 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할 만큼 바보는 아니었지만, 그것을 정확히 판단할 만큼 냉정하지는 못했다. 이 이런 일이 어떻게 영웅대회 하루 전날에 그녀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가까스로 진정시키며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았다. 일단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해. 그 밤의 분위기란 실로 묘해서 많은 사람들이 잠을 이루지 못했다. 소원비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개방에 도착하던 순간부터 목에 무엇이라도 걸린 것처럼 기분이 이상했는데 그 이유는 오직 먼 발치에서 본 추면인의 모습 때문이었다. 저자가 왜 영웅대회에 참가한 것일까? 그것이 궁금하기도 했지만 정작 중요한 이유는 추면인을 다시 보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피어오르는 감정이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는 추면인을 마땅히 증오하고 경멸해야 했다. 한데 그는 그럴 수가 없었다. 물론 그의 마음속에 그런 미움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상하게도 좀 더 색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던 것이다. 밤이 깊어갈 때쯤에야 소원비는 그 감정의 정체를 깨달았다. 그는 추면인과 이야기를 더 해보고 싶었던 것이다. 혜화의 배신에 대해 듣고 난 뒤 그는 분노하고 절망한 나머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결심을 했지만 여전히 가슴 한구석에는 그 배신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 남아있었다. 그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인지도 몰랐다. 그것은 혜화에 대한 신뢰의 앙금이라기보다는 자신이 배신당하는 처지가 되었다는 것을 부정하고 싶은 사람의 심리에 가까운 것이었다. 어쨌든 그는 추면인에게 무언가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듣고 싶었고 결국 처소를 나와 외객들이 머무는 곳을 향했다. 나오긴 나왔지만 그는 막막했다. 외객들이 숙소로 쓰는 임시 초복들이 게딱지처럼 다닥다닥 붙어있는데 그 중 어디에 추면인이 머물고 있단 말인가. 게다가 이미 밤이 늦어 집 밖으로 나와 있는 사람도 없어 물을 수도 없었다. 소은비는 마음만 급했던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피식 웃어버리고 말았다. 그가 씁쓸한 기분으로 몸을 막 돌려 처소로 가려고 하는데 한 초옥의 문이 열리고 누군가 나오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뚜렷이 보이는 그 얼굴은 지난번에 많은 묘화와 일행이었던 미청년이었다. 소은비는 반사적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초옥 옆으로 몸을 숨겼는데 애초에 그가 서있던 곳이 워낙 어두웠기 때문에 미청년 오랑은 그의 존재를 알아채지 못한 것 같았다. 오랑은 사방을 조심스레 둘러보더니 개방 총타를 둘러싼 담벼락 쪽으로 방향을 잡고 움직여갔다. 소은비는 그것을 보고 코웃음을 쳤다. 흠! 용양도인을 구출하려고 하는 모양이군. 그는 일전에 평안객잔에서 오랑과 용양혈루단의 밀담을 엿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사연을 짐작하기가 어렵지 않았다. 그때 오랑이 방금 나왔던 초옥의 문이 열리더니 한 사람이 조용히 걸어나왔다. 많은 묘화였다. 오랑! 그녀가 나직이 불렀다. 쥐새끼처럼 초옥의 그림자 사이로 스며들려던 오랑의 몸이 멈칫했다. 많은 묘화의 음성은 소은비로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부드러웠다. 가시려는 거예요. 아버지를 구하러. 오랑의 몸이 부르르 떨렸다. 이윽고 그는 천천히 많은 묘화를 향해 돌아섰다. 알고 있었군요. 많은 묘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랑이 다시 물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죠. 많은 묘화가 어쩐지 씁쓸한 웃음을 지으면서 말했다. 오랑이 나에게 왔을 때부터 어떻게 내가 비록 여자지만 좋아하는 사람의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지는 않았어요. 알아볼 만큼은 알아보았죠. 그래서 알게 되었어요. 당신이 용양도인의 숨겨진 아들이라는 것을. 잠시 침묵이 흘렀다. 오랑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많은 묘화를 바라보는 그의 두 눈에는 애증이 일렁이고 있었다. 그런데 왜 그냥 내버려뒀죠. 당신을 속이려는 것을 알았으면서 많은 묘화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당신에게 속아주는 것이 당신이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오랑은 우는지 웃는지 모르게 얼굴을 찡그렸다. 그의 목소리 역시 우는지 웃는지 분간이 가지 않았다. 그럼 왜 끝까지 참아주지 않고 지금 따라 나온 겁니까. 많은 묘화는 많은 묘화답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슬픈 빛을 띄고 있었다. 당신은 지금 용양도인을 구하려. 하지만 그것은 위험해요. 오늘 밤은 경계가 보통 삼음하지 않을 거예요. 내일 우리 화금궁의 제자들이 내 신호에 따라 한꺼번에 습격을 할 것이고 그 뒤로는 혼란스러울 테니 그때 구출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오랑은 고개를 흔들었다. 나 역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오늘 개방 사람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언뜻 들었는데 내일 영웅대회를 시작할 때 우리 아버지를 처형한다더군요. 그러니 기다릴 수가 없어요. 많은 묘화의 눈빛은 갈수록 안타까워졌다. 내일 제가 돕도록 하겠어요. 오랑의 입가에는 쓰디쓴 웃음이 떠올랐다. 당신이 당신의 경쟁자인 우리 아버지를 구출하는 일을 돕는다고 글쎄 그는 믿지 못하겠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다. 그런 도움은 받고 싶지 않아요. 어차피 나는 당신을 속이러 온 사람이고 그래도 그는 나의 부친입니다. 난 가겠어요. 오랑은 벼랑간 획 몸을 돌렸다. 많은 묘화가 그를 잡을 듯이 발걸음을 옮기다가 입술을 깨물더니 그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한마디를 던졌다. 만일 실패하면 돌아와도 좋아요. 나는 기다릴 수 있으니까. 오랑은 다시 한 번 멈칫거렸다. 말을 뱉고 난 뒤 많은 묘화는 사랑에 실패한 처녀처럼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하지만 우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그냥 자기 자신을 다스리기 위한 행위일 뿐이었다. 한참 만에 많은 묘화는 고개를 들고 오랑에게 말했다. 나는 많은 남자들을 알고 또 함께 잤어요. 그리고 그 모두를 내버렸어요. 모든 사람이 내 몸을 가질 수는 있지만 아무도 내 마음을 가진 적은 없어요. 오랑 그대는 부끄러울 정도로 나보다 어리지만 나는 이상하게도 그대에게 꼼짝할 수가 없어요. 많은 묘화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아마도 그대가 나에게 그냥 잘 보이려는 사람들과는 다른데다가 너무도 젊어서 내 잃어버린 옛날을 생각나게 해서 많은 묘화는 말을 잊지 못했다. 망설이던 오랑이 돌아섰다. 그리고 말했다. 나도 그냥 당신을 속이려고만 했지만 어쩐지 당신이 어머니 같고 포근하고 오랑의 말은 많은 묘화보다 훨씬 동의 닿지 않았지만 그 말 뜻은 충분히 그녀의 마음에 파고들었다. 많은 묘화는 비로소 긴장을 풀며 두 눈에 눈물을 담았다. 그래요. 우린 서로를 좋아하니 서로를 속일 이유가 없어요 오랑. 내일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의 아버지를 구출하겠어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오늘은 참으세요. 오랑이 그녀를 향해 달려왔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를 강하게 끌어안았다. 궁주. 이젠 옥녀라고 불러요. 두 사람은 속삭이며 서둘러 처소로 돌아갔다. 그때까지 어둠 속에 숨어있던 소은비는 비로소 숨을 크게 쉴 수 있었다. 의외의 광경을 목격한 소은비의 가슴은 묘한 회안으로 들끓고 있었다. 많은 묘화의 저태도는 뭐란 말인가. 그녀가 저 오랑이라는 사내를 진심으로 생각하다니. 그의 가슴은 비수에 찔린 듯 아파왔다. 희대의 탁녀인 그녀조차도 저럴 진대 회안은 어째서 나를 배반했단 말이냐. 어째서. 그는 가슴이 미어질 듯하여 무거운 한숨을 내쉬고 힘없이 발걸음을 돌렸다. 발걸음은 이어지지 못했다. 저 앞에 희끄무레한 인형이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 인형은 중립을 깊게 눌러쓰고 있었다. 추면인이었다. 그를 발견하자마자 소은비의 마음은 반갑기도 하고 쓰라리기도 한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품었다. 추면인은 이미 그를 발견한 모양이었다. 좀 망설이는 듯하더니 피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는지 주춤주춤 소은비를 향해 다가왔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추면인이었다. 형장께서는 어째서 이 밤에 잠을 못 이루고 계시오. 소은비는 무겁게 입을 열었다. 당신을 만나고 싶었소. 추면인은 다시 한 번 머뭇거렸다. 소은비의 말이 과연 무슨 뜻을 내포하고 있는지 생각하는 듯했다. 형장은 나에게 원한이라도 갖고 싶소. 추면인의 입에서 나온 반문은 그것이었다. 소은비는 고개를 저었다. 그것은 아니오. 나도 무엇이라 뚜렷하게 이유를 밝힐 수는 없지만 당신에게 악감정이 있는 것은 아니오. 그렇다면 그저 나는 당신에게 몇 가지를 묻고 싶을 뿐이오. 무엇을 소은비는 생각했다. 그가 추면인에게 묻고 싶은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우선은 당신이 왜 이 영웅대회에 왔는지가 궁금하구려. 중립 밑으로 드러난 추면인의 얄팍한 입술이 일그러졌다. 어리석은 질문이군. 비록 명문의 사람은 아니지만 나도 엄연히 무리민의 한 사람인데 전무리민을 상대로 한 영웅대회에 오지 못할까 달기 또 무엇이오. 소은비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추면인의 말은 그 나름대로 일리가 있었다. 하나 의심하는 마음까지 깡그리 지울 만큼 강한 설득력은 없었다. 더 묻고 싶은 것이 있소. 한 가지 있소. 뭐여? 추면인은 귀찮다는 듯이 물었다. 소은비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혜화가 어디로 갔는지 대강이라도 가르쳐 줄 수 있겠소. 추면인은 순간 말을 잊었다. 소은비의 그 질문은 뜨거운 목젖을 간신히 누르고 나오지 않는 말을 억지로 뱉어내는 기운이 역력하여 그가 이 질문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말해주고 있었다. 그것은 사나이의 자존심을 스스로 죽이고 뱉는 말이었으며 그만큼이나 절박한 질문이었다. 흥 한참 만에 추면인은 갑자기 비웃음을 던졌다. 이제 보니 당신은 그녀를 찾아가서 복수하고 싶은 모양이구려. 그런 탁렬하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겠지만 내가 그녀와 헤어진 지도 꽤 시일이 지났는데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안다 해도 거기에 계속 머무르고 있다는 보장이 없지 않소. 추면인의 입에서 탁렬하는 말이 뱉어져 나올 때 소은비의 두 주먹은 순간적으로 불끈 쥐어졌다. 하나 그 힘은 금세 스르르 풀렸다. 그리고 소은비의 입이 열렸다. 당신은 비록 그녀와 함께 있었다고 하지만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은 게 분명하오. 소은비의 입에서 나온 엉뚱한 소리에 추면인은 냉랭하게 대꾸했다. 당신 말은 맞소만 어째서 그렇게 생각하오. 소은비는 추면인에게 등을 보이고 돌아서고 있었다. 그의 대답은 희미했다. 만약 사랑했다면 아마도 그녀가 없는 지금 삶의 의미 또한 이뤘을 거여. 마치 나처럼 말이오.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절망적이었다. 마치 지금 곧 자진이라도 할 것 같은 그런 목소리였다. 추면인의 몸이 가볍게 떨렸다. 여전히 비웃는 어조로 말을 했지만 그 목소리 역시 어딘가 떨리고 있었다. 당신은 정말 싼의 대장부가 아니오. 기껏 그런 여자 때문에 삶의 의미가 어쩌구저쩌구 한단 말이오. 당신은 모를 거여.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배신당하는 고통을 모르오. 이 넓은 세상에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건. 소은비는 목이 메이는 듯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걸음을 재촉하여 왔던 길로 돌아가고 말았다. 뭔가 다른 것을 기대한 것은 아니지만 역시 추면인과의 재회는 씁쓸하게 잃을 때 없는 것이었다. 그의 뒤에서 추면인이 외치고 있었다. 당신 너무 고지식하오. 여자에게 배신당했다고 그렇게 사람이 쭈그러들 수 있소. 한심하군. 정말 한심해. 소은비는 귀를 틀어막으며 그 자리를 벗어났다. 총타로 들어가는 입구에 도착한 소은비는 의외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아까까지만 해도 너댓 명의 개방 사람들이 입구를 지키는 정도였는데 갑자기 인원도 수십 명으로 불어났고 대나처럼 횃불이 밝혀져 있는 것이었다. 그는 간신히 당문의 일행이라는 것을 밝히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긴장과 살기로 번들거리는 사람들의 얼굴은 그에게 오직 한 가지 사실을 추측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었다. 흠. 분명 안에서 사건이 일어난 것이로군. 하나 일이 어떻게 돌아가던 그로서는 아무것도 신경 쓰이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그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오직 번뇌를 잊을 만한 그 무엇뿐이었다. 방으로 돌아가자마자 그는 주겹청주를 찾았고 그 차 뒤찬 술만이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함께 밤을 새주었다. 규염께 진설령 무옥 남궁세룡 저녁 낮절에 회의를 했던 바로 그곳에서 그들은 다시 모였다. 바뀐 것은 오직 시간이 새벽이라는 것과 그들의 얼굴 표정이 전과는 달리 침통하면서도 분노로 물들어 있다는 것뿐이었다. 다른 세 사람의 눈은 한 사람에게로 쏠려 있었다. 남궁세룡의 얼굴이었다. 그의 얼굴에 떠오른 침통함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짙었고 분노 역시 다른 사람들보다 강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오늘로 유일한 일점 현륙을 잃은 것이다. 한참 만에 무옥이 입을 열었다. 남궁가주의 결정을 기다리겠소.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 그가 말한 결정이란 진상규명을 대대적으로 할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처리할지 하는 것이다. 상황이 그만큼 난처했기 때문이다. 일이 일어난 즉시 흉수의 흔적을 쫓는 작업이 시작되었으나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고 진설령은 속으로 생각하는 바가 있어 어떤 인형이 그 직전에 남궁화련의 방을 나간 것만 이야기하고 북위산장의 일행 중 하나에 관한 이야기나 남궁화련의 마지막 몸짓에 대해서는 함구해 버린 것이다. 물론 강경하게 나가기로 한다면야 당장 모든 사람들을 탐문하여 범인을 색출하는 작업을 시작할 수도 있지만 그러기에는 그들이 당면한 문제가 몇 가지 있었다. 첫째는 그런 행위가 영웅대회를 파장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들 자신이 주인이 되어 마련한 잔치상을 엎을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닌가 둘째는 사실 남궁화련과 비슷한 죽음이 이전부터 개방 근처에서 계속 일어났던 것이라 반드시 이번에 개방 주변에 모인 사람들 중에 범인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이었다. 혹시 잘못하면 이 일은 엉뚱하게도 군웅들에게 무고죄를 지은 셈이 되어 개방과 격생마회의 얼굴에 먹칠을 할 수도 있을 것이었다. 하나 어쨌든 이것은 격생마회 중 한 사람의 현륙이 살해당한 일이며 영웅대회를 코앞에 두고 벌어진 일대 사건이었다. 무옥의 그 말은 지금 격생마회가 난처한 상황에 놓여 있기는 하지만 남궁세룡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의사의 표현이었다. 남궁세룡은 무옥의 질문을 받자마자 일순 고개를 떨구었다. 부르르 떨리는 주먹이 그의 갈등을 말해주고 있었다. 주먹의 떨림이 멈추는 순간 그의 고개도 번쩍 치켜들어졌다. 그의 눈에는 한세가의 가주다운 의지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당장이라도 딸의 복수를 하고 싶은 것이 아비된 사람의 마음이지만 본인도 이 일이 그리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소이다. 하니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취하는 편이 오를 것 같소. 아마 죽은 화련이도 그것을 바랄 것이오. 규염개가 물었다.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취하신다 함은 내 딸이 흉수에게 살해당한 것이 아니라 탐서랑에게 몸을 더렵혔던 일을 비관하다가 이 아비와 무림의 영웅들에게 복수를 부탁하며 자결한 것으로 하자는 말이오. 내일 그렇게 발표한다면 이는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자아낼 수 있을 것이오. 그리고 그 힘으로 생마들을 소탕한다면 어쨌든지 간에 화련이를 죽인 범인도 함께 처단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니겠소. 중인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돌 한 개로 두 마리 새를 잡으려는 남궁세룡의 계산을 이해한 것이었다. 남궁세룡의 이 판단은 현재 그들이 처한 난처한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궁화련이 세가의 여식으로서 두 번이나 음적의 손에 몸을 더럽힌 치욕스러운 사실도 감춰질 수 있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남궁세가도 좋고 격생마회도 좋자는 의견이다. 무혹은 고개를 끄덕였다. 남궁가주의 말씀은 참으로 옳습니다. 규염개 역시 찬탄했다. 그런 참변을 겪으셨으면서도 가주의 해안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시는군요. 저는 참으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소이다. 진설령만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혹은 곧바로 규염개에게 안팎의 입을 단속해 이번 일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주의를 시켰고 그것으로 회의는 끝났다. 남궁세룡과 규염개가 먼저 자리를 비웠고 진설령은 어찌 된 일인지 머뭇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피곤한 듯 두 손으로 양 관자놀이를 만지고 있던 무혹이 문득 그녀를 보았다. 왜 가서 자지 않소? 피곤할 텐데. 그녀를 보는 그의 눈은 회의를 할 때와는 달리 다정해 보였다. 그러고 보니 지난번의 일이 있은 뒤 눈콧들 세없이 바빴기 때문에 그녀와 단 둘이 이야기할 시간조차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진설령은 그의 얼굴을 마주보다가 문득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무혹이 앉은 의자 뒤에 가서 섰다. 그리고 떨리는 손을 들어 그의 어깨에 올리는 것이었다. 응. 무혹은 그녀의 의외의 행동에 다소 놀랐다. 진설령이 여느 여자들보다 대담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무림의 일에 대해서나 그렇지 남녀 사이의 일에서는 오히려 보통의 여자들보다도 더 경직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무혹 더구나 진설령의 입에서 흘러나온 것은 그의 이름이었다. 평소처럼 방주나 회주가 아닌 무혹이라는 이름인 것이다. 게다가 그녀의 두 손이 그의 어깨를 지그시 누르는 것이 아닌가. 난 무서워요. 지쳤어요. 무혹은 그녀의 말을 듣고 손을 들어 자신의 어깨 위에 놓인 그 손을 잡아주었다. 무섭다니. 설령도 역시 여자였군. 그는 어느 정도 진설령의 심리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아무리 냉면 거마라고 불릴 정도로 냉정한 그녀라지만 그래도 역시 여자인 것은 별 수가 없을 터. 최근 연달아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을 고스란히 감당하기에는 힘이 부칠 것이다. 더구나 그 끔찍한 남궁아련의 시신을 직접 목격한 당사자가 아닌가. 진설령은 허리를 굽혀 무혹의 어깨에 뺨을 댔다. 내가 너무 약해 보이죠. 그러니까 훨씬 여자답군. 무혹은 몸을 돌려 그녀의 허리를 안았다. 자연스럽게 진설령은 그의 무릎 위에 앉게 되었고 두 사람의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다. 무혹은 그녀의 뺨을 어루만지다가 머리칼을 쓰다듬었다. 그리고 머리를 자신 쪽으로 당겼다. 진설령은 어느새 두 눈을 사르르 감고 있었다. 두 번째 입맞춤은 처음보다 훨씬 부드럽고 여유가 있었다. 하나 그 달콤하고 짜릿한 촉감은 결코 처음보다 못하지 않았다. 으음. 웬일인지 진설령은 가벼운 신음까지 흘리며 그의 품속에서 몸을 꼬았다. 그리고 두 팔로 무혹의 목덜미를 단단히 끌어안았다. 입맞춤이 길어지자 무혹은 문득 치밀어 오르는 정욕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는 원래 때가 되기 전까지는 진설령을 아껴두려 했었다. 그런데 지금 느끼는 정욕은 그가 대법을 연성하기 위해 여자들을 간살할 때 느끼는 것과는 조금 색이 다른 것이었다. 그는 진설령을 한 여자로서 품고 싶었다. 여전히 입술을 맞댄 채 무혹의 손길이 진설령의 허리에서 조금씩 위로 전진했다. 그녀의 몸은 무공으로 단련되어 있어 단단했지만 역시 여느 여자들과 다를 바 없이 적가슴은 부드러웠다. 적가슴 위에 무혹의 손길이 다차 진설령은 조금 멈칫거렸지만 뜻밖에도 거부하지 않았다. 아니 거부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녀 자신이 무혹의 얼굴과 가슴을 번갈아 어루만지며 정욕을 도두는 것이었다. 음 무혹도 신음을 흘렸다. 그리고 그의 손은 더욱 거칠어졌다. 그는 오늘 아예 그녀를 벗겨버릴까 하는 생각을 했다. 아니 고민하고 자시고 할 필요도 없이 아마도 지금 이대로 상황이 진전되어 간다면 조만간 두 사람은 회의실의 바닥에 벌거벗은 채 몸을 맞대게 될 것이 뻔했다. 진설령의 손길도 격렬해졌다. 그녀는 무혹의 머리카락을 꽉 쥐었다. 마치 적가슴을 애무당하는 쾌감을 참을 수 없다는 듯이 그리고 그때 바로 일이 벌어졌다. 진설령의 손이 우연처럼 무혹의 이마를 묶은 영웅권의 매듭을 당겼고 그것이 스르륵 풀려 바닥에 떨어진 것이다. 아 진설령의 눈이 무혹의 세 번째 눈에 머무는 순간 그녀의 입에서는 나직한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리고 어느새 그녀의 몸은 무혹의 무릎을 떠나 있었다. 무혹의 얼굴색은 급변했다. 비록 진설령이 자신의 사정을 다 알고 있다고는 해도 한참 달콤한 행위에 열중하다가 그것을 보면 기분이 깨지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무혹 역시 마찬가지였다. 미 미안해요. 진설령은 자신의 실태를 깨달은 듯 얼굴을 불켰다. 그녀는 정말 너무나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숙였다. 무혹은 입맛이 씁쓸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다. 뜨거운 육체가 떨어지고 나면 꺼지지 않을 것 같던 불도 꺼지기 마련이다. 그는 담담하게 바닥에 떨어진 영웅권을 집어들었다. 미안하긴 괜찮소 내가 좀 서둘렀지 난 저 당신이 상처받지 않기를 바래요. 무혹은 영웅권을 묶으며 미소를 보여주었다. 물론이오 그런 일로 상처받는다면 무혹이 아니지. 그만 가서 쉬어요. 진설령은 무혹의 넓은 마음에 고마움을 느낀 듯 그녀로서는 보여준 적이 없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방을 나가기 직전에 한마디 말을 덧붙였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무혹 그 말은 의미가 깊어 약간이나마 상한 무혹의 기분을 바꿔줄 수 있었다. 무혹은 나름대로 만족하며 의자에 몸을 묻었다. 탁 진설령의 등 뒤로 회의실의 문이 닫혔다. 그리고 문이 닫히는 순간 진설령의 표정도 일변했다. 역시 그랬군. 그녀의 얼굴은 아픔과 경악 그리고 분노가 뒤범벅되어 싸늘해져 있었다. 그녀는 확인하고 싶었던 것을 본 것이다. 세 번째 눈 지난번 1월상계화의 비무때보다 더욱 붉어진 눈 그 눈은 아마도 피를 들이마셨기 때문에 붉어진 것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피는 아마도 남궁화련의 거질이라. 증거는 없었지만 그리고 칼에 찔리는 것 같은 고통이 뒤따랐지만 진설령은 이미 그 생각을 바꿀 수가 없었다. 다만 알 수 없는 것은 어째서 그가 그랬느냐는 것뿐이었다. 어느새 동이 터오고 있었다. 진설령은 밤새 한잠도 자지 못한 것이다. 영웅대회가 그토록 오랜 시간 준비해 온 일이었지만 그 일이 성사되는 날 진설령의 마음은 결코 박지가 못했다. 제24장 대회 동력이 밝아올 때부터 휘끄무레한 사람들의 형체가 드문드문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한 시즌이 지나지 않아 개방 총타 앞에 야산을 깎아 만든 영웅대 회장이 본격적으로 떠들썩해졌다. 손짓 발진만 크게 해도 옆 사람과 시비가 붙을 정도로 사람이 들어서는 것도 금방이었다. 태양은 점점 하늘 꼭대기를 향해 치달렸고 모두들 기대와 흥분으로 일렁이는 눈빛이었다. 몽고의 통치가 시작된 이래 이와 같이 큰 무림계의 행사는 드문 일이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인 군웅들의 숫자는 어림잡아 수천에 이르는데 흥분한 격생마회 측의 입장에서는 만명이라고 주장해도 괜찮을 만한 인파였던 것이다. 물론 그 수많은 인물들이 모두 격생마회의 주장에 동의해서 모인 것만은 아니었다. 개중에는 7대생마 또는 강호의 별 이름도 없는 생마 나부랭이들에게 가족이나 연인이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있었고 그저 많은 무리민들이 모인다기에 덩달아 개본부로 들어선 사람들도 있었다. 하나 그들의 목적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 자리에 모인 군웅들의 숫자는 분명 격생마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큰 힘이 될 것임에 틀림없었다. 군웅들은 새벽역부터 흥분하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는 사람을 흥분시키기 마련인데 오늘은 다른 이유가 더 있었다. 군웅들을 흥분시킨 두 가지 소식이 암종으로 퍼졌기 때문이었다. 하나는 오늘 영웅대회의 선포식에서 용양도인의 공개 처형이 있다는 말이었다. 그것은 군웅들의 심리를 자극하기 위해 개방과 남궁세가의 사람들이 은근히 퍼뜨린 소식이었는데 며칠 전부터 내외객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었다. 두 번째는 어젯밤과 오늘 새벽에 개방 총타 안에서 일어난 모종의 사건에 대한 소식이었다. 이 경우에는 개방과 남궁세가에서 일부러 그 진상을 최대한 숨기려고 했지만 함구령이 떨어지기 전에 이미 퍼져나간 이야기도 있었고 함구령이 떨어진 이후에도 입이 간지러운 몇몇 제자들이 있었던 모양이었다. 남궁세가의 여식 남궁아련이 비참한 몰골로 간살당했다는 이야기는 무척이나 자극적인 내용이라 군웅들을 쉽게 흥분시켰다. 군웅들 사이에 그런 소문이 퍼졌다는 것을 안 격생마회에서는 황급히 맞불 작전을 펼쳐 남궁아련이 자결했다는 헛소문을 퍼뜨리게끔 했다. 그 결과 지금 군웅들의 반은 남궁아련이 간살당했다고 알고 있고 다른 반은 남궁아련이 자결했다고 알고 있는 상태였다. 자네 알고 있나? 그 두 번이나 당하고 죽었다더구만 무슨 소리야? 떳떳하게 자결했다는데 거참 죽은 사람 또 죽일 헛소리하지 말라고 뭐 내가 헛소리를 했다고 간혹 이런 식의 말다툼이 벌어지기도 했다. 소문을 듣고 모여든 음식을 파는 장사치들의 악다구니와 군웅들의 아우성으로 대회장은 점점 끌어올라 한겨울의 날씨를 잊게 만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된 진시 한 사람이 군웅들 모두가 잘 보이도록 흙을 쌓아 올려 만든 단 위에 올라섰다. 개방의 장로 규연계였다. 그가 나타나는 것을 본 군웅들은 일제히 입을 다물었다. 미처 보지 못한 사람들도 내공이 실린 외침이 이어지자 숙연해졌다. 여러 영웅들께 고하오. 규연계는 걸쩍한 외모에 걸맞는 걸쭉한 목소리로 군웅들을 사로잡았다. 본회의 영웅대회를 위하여 불원천리 먼 길을 오신 여러분들께 격생마회를 대신하여 우선 불초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오. 그는 절도 있게 사방을 향하여 폭건했다. 그가 폭건하는 대로 동서남북의 사람들이 환호로 답했다. 우와아아아아아 규연계는 함성이 가라앉기를 기다렸다가 이번에는 약간 비장한 어조로 말했다. 영웅대회를 시작함에 있어 먼저 본회의 회주이자 신임 개방 방주님의 인사 말씀이 있어야겠으나 오늘 특별한 이유가 있어 먼저 남궁세가의 가주이신 남궁세룡 대합께서 여러분들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오. 군웅들의 시선은 규연계의 소개에 따라 반 위로 오르는 체격이 당당한 중년인에게로 쏠렸다. 대부분이 남궁화련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는지라 남궁세룡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것인지에 대한 호기심이 대단했다. 군웅들을 둘러보는 남궁세룡의 얼굴은 잠옷 침통해 보였다. 그는 반을 떨어지는 소리라도 들릴 만큼 조용해진 그 사람의 바다 위를 한 번 훑어보더니 느닷없이 품속에서 한 장의 붉은 종이를 꺼내들었다. 이것은 거두절미하고 그는 말했다. 내 못난 여식이 이 아비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이오. 그의 목소리에는 피가 끓고 있었다. 진작에 죽었어야 했으나 오직 복수할 수 있는 날만을 기다리며 모진 목숨을 이어 왔노라고 이제 격생마회가 창설되고 중원의 문 영웅들이 구름같이 모였으니 못난 계집애 복수 하나쯤은 여반장인 것 같아 비로소 편안히 눈을 감는다고 내 딸은 그렇게 쓰고 목을 맺소이다. 붉은 종이를 뜬 남궁세룡의 손이 부르르 떨렸다. 군웅들은 침을 삼켰다. 여러분 제 딸은 비록 자결했으나 그 목을 조른 것은 비당끈이 아니라 더러운 생마들의 손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 늙었고 후손조차 없습니다. 하나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생마들을 토벌할 수만 있다면 무덤을 보살필 자손 하나 없이 남궁세가가 멸손된다고 하더라도 한 점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었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다. 하나 믿건 안 믿건 간에 남궁세룡의 일장 연설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다. 주먹을 불끈 쥐는 사람도 있었고 눈시울을 불키는 사람도 있었다. 스스로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남궁세룡의 마음을 십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있었고 자신은 아버지가 아니지만 아버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아무튼 대회장은 숙연하면서도 경건하고 또 경건하면서도 뜨겁게 달아올랐다. 한데 갑자기 이 열기 위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벌어졌다. 남궁 대협계 질문이 있소. 연단에 가까운 자리에서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며 외친 것이었다. 그 사람은 우습게도 여자처럼 천이 드리워져 얼굴을 가리게 되어 있는 모자를 쓰고 있었다. 연단 위에 있던 규연계와 남궁세룡은 그 사람이 주목해야 할 대상 중에 하나인 부기산장의 일행임을 즉각 알아보았다. 규연계가 나섰다. 여러 영웅들이 계신 자리이니만큼 귀하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을 해주셔야 할 것이오. 그리고 빙글에 웃으며 덧붙였다. 가능하다면 얼굴도 밝히시고 말이오. 부기산장의 일행 다름 아닌 탐서랑은 비웃음으로 맞섰다. 때가 되면 천은 치울 수 있고 얼굴도 밝혀질 것이오. 하나 위선의 천은 치워지지 않고 그 얼굴도 드러나지 않을 것이오. 탐서랑은 스스로 너무나 날카로운 대답을 했다고 감탄했다. 남궁세룡이 눈을 찡그리며 말했다. 귀하는 질문할 것이 있다면 어서 질문하시오. 휘익 몸을 번뜩 날려 연단 위로 올라선 탐서랑은 남궁세룡의 손에 쥐어져 있는 붉은 종이를 가리켰다. 남궁 대협의 영예께서는 확실히 자결한 거요. 남궁세룡은 두 눈을 부릅떠다. 그럼 귀하는 내가 죽지도 않은 딸을 죽었다고 한단 말이오. 내 질문은 그런 뜻이 아니오. 죽는 것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소. 자결도 있지만 타살도 있다는 말이오이다. 탐서랑의 말은 크고 우렁우렁해서 모든 군웅들이 똑똑히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말은 남궁세룡의 뛰어난 연기로 잠시 있게 만들었던 남궁아련의 죽음을 둘러싼 두 가지 상반된 소문을 떠오르게 했다. 군웅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당황한 것은 남궁세룡이었다. 규염계가 재빨리 나섰다. 귀하는 어디서 그런 헛소문을 듣고 그러는 거요. 여식을 잃은 것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질 듯한 분에게 어찌 그런 망발을. 탐서랑은 고개를 저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헛소문만으로 이러는 것이 결코 아니오. 나는 우연히 현장을 목격했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오. 이번엔 규염계도 남궁세룡도 화들짝 놀랐다. 무엇이라고. 수천 쌍의 눈동자가 오직 탐서랑 하나에게로 쏠렸다. 탐서랑은 은근히 연단 아래쪽에 따로 마련된 자리에 앉아있는 산목신용 무혹을 쏘아 보았지만 그것을 눈치채는 사람은 없었다. 탐서랑은 뜸을 들이며 말했다. 어젯밤에 본인은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배회하다가 남궁소저의 처소로 가는 한 사람을 보았었소. 그 사람이 어째서 그곳으로 가는가 의심을 했소만 당시에는 별 생각 없이 지나쳤소. 하나 그 직후에 남궁소저가 피살되었다는 소문이 떠돌았고 나는 내가 본 광경의 생각이 미쳤소. 그 뒤로 남궁소저가 자결했다는 이야기가 떠돌았지만 그것은 모두 두 손으로 하늘을 가리자는 수작일 뿐이오. 남궁세룡은 당황한 나머지 탐서랑의 말에서 드러나는 다른 사실들에는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그저 말을 막기에 급급했다. 하! 지나가는 사람들이야 있을 수도 있는 것이지 누가 지나갔다고 해서 화련이가 꼭 그 사람에게 살해되었다는 법이 있소. 귀하는 너무 쓸데없는 억지 주장을 하는구려. 내 말은 모두 근거가 있는. 탐서랑이 막 대거리를 하려는 판에 갑자기 연단 아래쪽에서 벌떡 일어나는 사람이 있었다. 산목신용 무역이었다. 그가 가볍게 몸을 날려 연단 위로 뛰어오르자 사람들 사이에서는 또 다른 종류의 술렁거림이 일어났다. 최근 들어 무림에서 산목신용 무역만큼이나 화제가 되는 사람이 또 있었던가. 후기지수의 첫 손가락에 꼽히던 그가 이제 당당히 중원 최대 방파의 방주 자리에 올랐으며 그 상승의 과정 또한 좋기 이야기거리가 될 만한 것이었으니 당연히 그는 중인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을 수밖에 없었다. 무역이 연단 위에 올라오자 두 사람의 말다툼이 일시 중지되었다. 무역이 내뿜는 압도적인 기운은 누구라도 말을 멈추게 만들 수 있을 만한 것이었다. 무역은 탐서랑의 얼굴을 가린 천을 꿰뚫듯 한 번 노려보더니 그대로 군웅들을 향해 절도 있게 폭권했다. 그는 별로 힘들이지 않고도 모든 사람들의 귀에 깨끗한 소리를 꽂을 수 있었다. 산목신용 무역이라 합니다. 대회에는 마땅히 절차와 법도가 있어야겠으나 오늘 이분이 던지신 질문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많은 분들의 의혹이 씻겨지지 않을 것 같아 나선 것이니 여러 영웅들께서는 양해해 주십시오. 그는 곧바로 탐서랑을 향해 돌아섰다. 귀하께서는 탐서랑은 각오하고 있었지만 무역에 형용한 안광을 마주하자 왠지 가슴이 떨리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무역의 말은 이어졌다. 어제 잠이 오지 않아 배회하다가 라고 했는데 본인이 알기로 귀하는 부기선장의 일행으로 분명 외객에 속하실 텐데 어떻게 본방의 내부에 있는 남궁소저의 처소 근처를 지날 수 있었단 말이오. 규염계와 남궁세룡은 동시에 아하고 탄성을 뱉었다.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그들은 당황한 나머지 집어내지 못했던 것이다. 탐서랑이 대답을 못하자 무어근씩 웃으며 말했다. 만일 남궁소저가 흉수의 손에 목숨을 잃은 것이라면 혹시 그대가 바로 그 흉수가 아니오. 탐서랑이 무어라고 그 말에 대답하기 위해 입을 벌리는 순간 무역의 손이 갑자기 그의 얼굴을 향해 뻗어갔다. 파악 날카로운 파공음이 일어나며 탐서랑은 미처 고개를 돌리지도 못했다. 쪼악 탐서랑의 얼굴을 가리고 있던 천은 너무나 간단하게 무역의 손으로 들어가고 말았다. 앗 이자는 규염계와 남궁세룡이 동시에 외쳤다. 무역은 탐서랑의 얼굴이 드러난 즉시 뒤로 물러나며 냉정하게 외쳤다. 개방 육결제자들은 즉시 이 음적을 잡아라. 존명 연단을 둘러싸고 있던 수백 명의 개방 제자들 중에 여섯 개의 매듭을 묶은 자루를 메고 있는 수십 명의 인형이 연단 위로 일제히 뛰어올라왔다. 규염계와 남궁세룡도 동시에 뒤로 몸을 날렸고 연단 위에는 육결제자들에게 빈틈없이 포위된 탐서랑만이 남았다. 규염계가 냉랭하게 외쳤다. 무산음호 내놈이 감히 간이 부어 이곳에 제 발로 찾아들었구나. 천이 찢어지자 드러난 탐서랑의 얼굴은 그의 진면목이 아니라 바로 소은비로 의장한 얼굴이었다. 규염계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무산음호라고 착각한 것이다. 하나 탐서랑은 그것을 굳이 부정하지 않았다. 그는 적들에게 달아날 구멍조차 없이 포위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도 당황하는 기색이 없었다. 흥 내가 비록 격생마 오는 한은 위선의 무리가 아닌 것은 확실하나 남궁화련을 죽인 흉수는 분명 아니다. 너희 정파 무리들의 위선에는 정말 치가 떨릴 정도로구나. 두말할 것 없다. 쳐라. 규염계의 호령의 육결제자들이 일제히 탐서랑을 향해 개 잡는 몽둥이들을 뻗어갔다. 한데 탐서랑은 웬일인지 싱글싱글 웃을 뿐 몽둥이를 피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몽둥이들 중에 반이 갑자기 방향을 바꾸더니 탐서랑을 공격해가는 몽둥이들을 때리는 것이었다.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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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란한 격타음과 함께 육결제자들의 반이 몽둥이를 놓치며 뒤로 물러났다. 그리고 나머지 반이 탐서랑을 둘러싸고 그를 보호하듯 모여드는 것이었다. 이 상황은 참으로 순식간에 일이라 지켜보던 개방 사람들도 손 쓸 틈이 없었다. 탐서랑을 둘러싼 육결제자들은 바로 그 자리에 무릎을 꿇더니 느닷없이 낭낭한 여인의 음성으로 외치는 것이었다. 천비들이 궁주님을 배웁니다. 사천 방문에 대한 배려로 특별히 연단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아있던 혼음사인은 혀를 찢차며 옆에 앉은 소은비를 돌아보았다. 많은 묘하로군. 그가 굳이 지적하지 않아도 소은비 역시 보고 있었다. 결항간 여자로 둔갑해버린 육결제자들의 신호에 따라 한 마리 봉황처럼 몸을 날려 연단 위로 올라선 중년미부. 이미 얼굴을 가리고 있던 천 따위는 집어던지고 그 요염하고 묘하게 퇴폐적인 이목구비를 드러낸 많은 묘하의 모습은 여러모로 중인들의 얼을 빠지게 했다. 소은비의 앞줄에는 한종민과 당철이 앉아있었다. 한종민이 당철의 귀에 속삭였다. 당 대협께서는 계속 지켜보시겠습니까? 당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흠 이런 소란이 일어날 줄은 몰랐소만 격색마회가 어찌 대응하는지를 좀 지켜보아야겠소. 아직은 이 편이 더 사람이 많고 또 유리한 형세이니. 소은비는 흘낀 옆에 앉은 당미령을 돌아보았다. 처음에 탐서랑이 나타났을 때부터 당미령의 안색은 창백해져 있었다. 하나 소은비와 눈이 마주치자 그녀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짓더니 약속을 잊지 말아요라는 뜻이 그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탐서랑과의 일은 그녀에게는 영원히 묻어두고 싶은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소은비가 알았다는 눈빛을 보내고 다시 고개를 돌리자 혼음사위가 그의 귓가에 대고 속삭였다. 흥 이제 보니 만음요하가 가짜를 내세워서 색존이 될 생각이었던 모양이군. 어림도 없지 진짜가 버젓이 있는데 말이야. 한데 저 가짜 놈 몸집이며 하는 짓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이미 사실을 알고 있던 소은비는 툭 뱉었다. 탐서랑입니다. 죽지 않고 살아있더군요. 혼음사위가 두 눈을 휘둥그렇게 떴다. 뭐 정말이냐. 아니 그런데 넌 그걸 어떻게 알았지. 소은비는 설명하기가 곤란해 고개를 저었다. 나중에 말씀드리죠. 일단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나 보도록 합시다. 하지만 소은비의 눈은 연단 위에 만음요하를 향하지 않았다. 연단 아래에서 꼼짝을 하지 않고 있는 진설령 그녀를 향하고 있었다. 과연 자신으로 변장한 탐서랑의 등장을 그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궁금했던 것이다. 진설령은 소은비와 이런 식으로 재회할 날이 있으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기절할 만큼 놀라지도 않았다. 요즘 들어 그녀를 놀라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그녀는 한 가지 사실이 마음에 걸릴 뿐이었다. 지금 연단 위에 서 있는 소은비가 아까 한 말에 따를 것 같으면 한 사람이 남궁화련의 방으로 갔다고 했다. 그 사람이 과연 그녀가 생각하는 그일 것인가. 만일 아니라면 그녀로서는 그 이상의 다행이 없을 것이지만 만일 그라면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마음이 무뎌진 만큼 검도 무뎌졌는지 연단 위에 상황이 급박하게 변해가는데도 움직일 생각을 하지 못하는 진설령이었다. 만음 요한은 연단 위에 올라서 자마자 미리 개방 육결제자들로 변장해 침투시켰던 화금공 제자들에게 치아에 한마디를 던졌다. 수고했다. 그리고 탐서랑에게 말했다. 당신은 어째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해서 예정보다 빨리 움직이게 만든 거예요. 탐서랑은 빙글에 웃었다. 내가 다 당신을 믿었으니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았겠소. 만음 요하는 혀를 한 번 차고는 비로소 남궁세룡과 규염계 그리고 무옥이 있는 쪽으로 돌아섰다. 그녀는 양쪽 입꼬리를 올려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일전에 화금공을 방문하셨던 이래 이것으로 비로소 화답을 할 수 있게 되었군요. 규염계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이제 그가 만음 요하를 상대하겠다는 의미였다. 그는 짐짓 애석하다는 듯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안 됐구려 안 됐어. 무슨 말이지요? 우리야 수고스럽게 다시 동백산을 방문하는 일이 없게 되어 좋지만 만음 요하 그대는 무모한 행동 때문에 객사하게 되니 어찌 안 됐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소. 만음 요하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말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라 반복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오. 만음 요하는 웃기 시작했다. 아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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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를 쳐들고 웃더니 그것으로도 참지 못하겠는지 고개를 숙이고 웃었다. 그리고 허리까지 숙이고 웃었다. 그것은 단지 허세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지나친 웃음이었다. 웃음 소리가 이어질수록 규염개는 왠지 자신이 뱉은 말이 불안해졌다. 뚝 갑자기 웃음이 멈추고 만음 요하가 허리를 펴더니 고개도 들었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이 그녀의 손바닥 위로 쏠렸다. 거기에는 어느새 작고 투명한 향로 하나가 올려져 있었다. 만음 요하는 자신이 들고 있는 향로를 홀린 듯한 눈으로 보더니 군웅들을 한번 돌아보고는 씩 웃었다. 누구의 입에 선지 모르게 공포에 질린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호 혼혼 옥잡이다 혼혼 옥잡 마병 혼혼 옥잡이다 저기에 중독되면 살아남을 길이 없다. 군웅들은 우왕좌왕하기 시작했다. 혼혼 옥잡의 악명은 너무나 자자해서 그 이름만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이라는 말을 떠올리게 만들 수 있었다. 당황한 것은 남궁세룡과 규염개였다. 만음 요하가 나타났으니 혼혼 옥잡도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들을 정작 당혹하게 만든 것은 군웅들의 동요였던 것이다. 물경 수천의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이곳에서 만일 작은 공포라도 번지게 된다면 밟고 밟히는 혼란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아무리 무공을 익힌 사람들이라고 해도 그 중 다수는 부상을 입을 것이 분명할 뿐더러 그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영웅대회는 시작하자마자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남궁세룡과 규염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은 막아야 했다. 두 사람은 서로 눈을 마주치고는 바로 만음 요하를 향해 몸을 날렸다. 그녀를 제압하지 못하더라도 일단 혼혼 옥잡만이라도 빼앗아야겠다는 판단이었다. 한데 뒤에서 누가 끌어당기기라도 하는 것처럼 두 사람은 달려들던 기세보다 더 빨리 뒤로 물러서게 되었다. 규염개는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무옥이 거기 서있었다. 참으십시오 두 분 무옥의 말에 규염개와 남궁세룡이 어리둥절해하고 있을 때 만음 요하가 웃음을 터뜨렸다. 호호 그래도 개방에 사람이 있었군. 산목신용 무옥은 눈이 빨라. 혼혼 옥잡을 잡지 않은 그녀의 나머지 한 손은 어느새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규염개가 탄식했다. 혼혼 색수 못 보던 사이에 만음 요하의 무공은 일취월장하여 기척도 없이 혼혼 색수를 운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른 것이다. 으 으아 규염개의 앞에서 남아있던 육결제자들이 갑자기 신음을 내지르며 연단 위에 나동그라졌다. 그들은 강력한 춘약이라도 먹은 듯이 얼굴이 시뻘개져 있었다. 규염개가 놀랄 틈도 없이 이번에는 연단 아래 도열에 있던 오결 이하 제자들이 나동그라지기 시작했다. 그들 역시 증상은 똑같았다. 규염개는 만음 요하를 노려보며 말했다. 유녀 무공이 제법 늘었구나. 이제 적생물을 내쏘지 않고도 혼혼 색수를 쓸 수 있단 말이냐. 만음 요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규염개의 말이 거칠어졌기에 그녀의 말도 고을 리가 없었다. 나는 너희 거짓들처럼 앉아서 놀기만 하지 않았으니 무공에 진보가 있는 것은 당연하지. 규염개는 난감했다. 격색마회에서 비록 여러 사람들을 의심스럽게 생각하고 주시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적극적인 기습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었다. 그들이 예상한 것은 무혹이나 남궁세룡에 대한 암습 혹은 기밀 탐지 정도였다. 설마 하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버젓이 나타날 줄 어떻게 짐작이나 했겠는가. 한데 정작 맞닥뜨리고 보니 이런 상황에서 숫자의 많고 적음은 무의미했다. 만일 이 편에 수천명이 조직된 군대이고 적이 소수로 침투한 것이라면 숫자의 많고 적음은 분명 승패로 직결될 것이다. 하나 이 편에 수천명은 제가 끊듯이 다른 군웅들이니 입씨름이라면 모르되 이런 장소에서 실제로 전면적인 싸움을 벌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었다. 이런 상황이니 격색마회의 입장에서 취할 방도는 오직 하나였다. 숫자의 우세가 아닌 힘의 우세로서 적들을 제압하여 격색마회의 기상을 자랑하고 영웅대회의 분위기를 다시 잡아가는 것이다. 많은 묘하의 무공이 저토록 진보했다면 상대할 만한 사람은 오직 하나였다. 규염계와 남궁세룡의 눈이 무옥을 향했다. 동시에 무옥도 앞으로 나섰다. 무옥은 담담하게 말했다. 많은 묘하 그만 본방에 사람들에게 해악을 주시오. 많은 묘하는 빈정거렸다. 내가 병주고 약주는 수고를 하려고 이곳에 온 줄 아오. 그럼 무엇 때문에 온 거요? 나는 그대들에게 두 가지 약속을 받아내려고 왔어요. 그게 뭐요? 그것을 말하기 전에 나는 분명히 해둘 것이 있어요. 많은 묘하는 문득 웃음길을 지우고 연단 아래의 사람들을 향해 외쳤다. 본 화금군 궁주는 강호인들에게 고하오. 내년 6월 본 궁주를 회주로 하는 생마영웅회가 결성될 것이오. 생마들이 자신들을 위한 모임을 결성한다는 이야기는 강호인들 사이에 이미 소문이 퍼져 있었다. 하나 그 회주가 많은 묘하라는 것은 금시초문이었다. 사람들이 술렁거렸으나 많은 묘하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다. 생마영웅회의 회주는 색존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나 색존 많은 묘하는 그 이름으로 격생마회에 제안하고 싶소. 첫째 공공연이 격생마 운운하여 불씨를 만들지 말고 자숙하라는 것이오. 많은 묘하의 말이 그쯤 이르자 군웅들 사이에서 분노의 소리들이 터져나왔다. 닥쳐라. 보자 보자 하니까 정말 많은 묘하를 찢어 죽이는 것으로 격생마회의 영웅대회를 시작합시다. 하나 워낙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많은 묘하의 기세가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입 말고 몸을 움직이는 사람은 없었다. 많은 묘하는 소리가 난 쪽을 한 번 무섭게 노려보고는 말을 이어갔다. 둘째 그대들의 포로가 된 용양도인을 나에게 넘기시오. 이 두 가지 조건을 들어준다면 본 공주는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않고 조용히 물러가겠소. 어쩐 일인지 그녀의 말을 방해하지 않고 경청하던 무혹이 빙글에 웃었다. 많은 묘하 지금 당신은 당신네들이 조용히 물러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시오. 많은 묘하도 지지는 않았다. 그대들은 수를 믿는 모양인데 너무 많은 숫자는 어떤 때는 보험이 되지 않는 법이라오. 그리고 그대들에게 숫자가 있다면 나에게는 혼혼옥잡이 있소. 흥 무혹은 많은 묘하가 쥐고 있는 혼혼옥잡을 노려보았다. 그리고 갑자기 엉뚱한 질문을 던졌다. 내게 궁금한 것이 하나 있소만 많은 묘하는 웃었다. 말로 시간을 끌어서 개방방도들이 중독해서 깨어나기를 기다리려는 모양인데 어림없어요. 내일 아침까지는 깨어나지 않을 겁니다. 아무튼 궁금한 것이 있다면 어서 물어보아요. 내가 아는 바에 의하면 그대들은 내년 6월이 되어야 회주도 뽑고 해도 결성한다고 알고 있소. 한데 어떻게 벌써 그대가 회주로 결정되었단 말이오. 많은 묘하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다. 호호 거기에는 숨겨진 사연이 있어요. 우리 오대생마들이 모여서 결정하기를 색촌을 선발하는 것에 내기를 걸었지요. 한 고지식한 사람이 있는데 그를 우리와 같은 색마로 만드는 사람을 색촌으로 뽑기로 했었어요. 그가 바로 저 사람입니다. 많은 묘하는 말끝에 당당히 탐서랑을 가리켰다. 저자는 무산음호가 아니오. 미안하지만 무산음호가 아니에요. 당신들은 잘못 알고 있었죠. 무산음호는 많은 묘하가 손으로 신호를 하자 연단 아래쪽에서 두 명의 화금공 제자가 뛰어올랐다. 두 여인은 양쪽에서 한 개의 큰 자루를 들고 있었는데 그 자루는 묵직해 보이는 데다가 그 형태로 미루어 사람이 들어있는 것이 분명했다. 바로 여기 있어요. 많은 묘하의 말에 따라 두 제자가 양쪽에서 자루를 잡고 휙 벗겨냈다. 아니 저놈은 나이 지긋한 강호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자루 속에서 나온 것은 마치 시체처럼 굳은 사람이었는데 그 얼굴은 십여 년 전 악명이 높던 무산음호의 그것이었다. 십여 년 전에 강호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에게는 그 얼굴이 바로 공포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간 소원비가 무산음호로 몰렸던 것은 그가 무산음호의 무공을 썼기 때문이었다. 무산음호는 성격이 괴이하여 제자를 키울 수 없으리라는 것이 중론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로이 나타난 그 인물이 무산음호의 제자라기보다는 무산음호 그 자신이 새로운 무공을 연성하여 젊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나 십여 년 전 그대로의 얼굴을 가진 무산음호가 나타난 이상 그런 생각은 부질없는 것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이렇게 시체와 같이 변해버린 무산음호의 등장은 지금껏 무산음호에게 느껴왔던 공포심을 많은 묘화에게로 옮기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많은 묘화는 여전히 빙글빙글 웃으면서 말했다. 이곳에 사람이 많지만 무산음호를 맞상대할 수 있는 사람은 다섯 손가락 안에 차지도 못할 거예요. 그녀의 말에는 그런 무산음호가 내 손에 떨어졌는데 너희들이 감히 나를 상대할 수 있겠느냐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협박은 굉장히 효과적인 것이었다. 수천 군웅들이 일제히 조용해졌고 누가 과연 영웅이 되어 이 상황을 수습할지에 귀추가 모아졌다. 남궁세룡과 규연께의 얼굴 표정도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침묵을 깨고 입을 연 것은 무혹이었다. 내가 제안을 하나 하겠소. 무엇이죠? 그대의 말마따나 우리에게는 많은 인원이 있고 그대에게는 혼혼옥잡이 있으니 서로 마찬가지요. 그대의 제안이 흥미롭기는 하지만 단지 그대의 협박만으로 들어줄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니오. 하나 만일 그대가 혼혼옥잡으로 사람들을 해친다면 죽음을 각오한 이상 수천 명이 그대들을 가로막고 나설 테니 피차가 좋을 일이 없을 것이오. 나는 이 일을 정당한 빔으로서 가리고자 하오. 많은 묘화의 눈이 반짝였다. 빔으라. 화금궁의 대표와 격색마회의 대표가 겨루어 만일 우리가 이긴다면 당신은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말고 물러날 것이며 우리가 진다면 당신의 말마따나 자숙하기로 하겠소. 용양도인을 풀어주는 것도 물론이오. 많은 묘화는 생각했다. 그녀가 화금궁의 다수를 이끌고 적의 심장부에 뛰어들어 이런 소란을 피운 것은 순전히 색존의 자리를 굳히기 위함이었다. 중요한 것은 기세를 점하고 피해 없이 뒤로 빠지는 것인데 원래의 생각대로 혈로를 뚫고 빠진다면 제자들의 피해가 적지는 않을 것이었다. 하지만 무혹의 말대로 비물을 통해 가린다면 여러 군웅들 앞에서 체면도 설 뿐만 아니라 피해도 없게 된다. 찾아온 목적을 이루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었다. 많은 묘화는 슬쩍 연단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사람들 틈에 숨어있도록 한 오랑이 그녀를 걱정스럽게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무혹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흠 마음에 드는 제안이로군요. 하나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오? 본 궁의 대표라면 당연히 내가 나서야 하겠죠. 하나 나는 연약한 여인이라 남자와는 손발을 겨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날 상대할 사람은 반드시 여자여야 합니다. 규염괴가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다. 하! 그대가 나약한 여인이라고 규염괴가 느끼는 바대로 많은 묘화는 비록 여인 일망적 나약한 여인은 아니었다. 오히려 여인이라는 점을 유리하게 이용해 먹으려고 들 정도로 지독한 여인일 뿐이었다. 많은 묘화는 화도 내지 않고 규염괴를 향해 빈정거렸다. 나는 여인이고 원래 여인은 나약한 존재가 아닌가요? 나는 규염괴 그대와 침상 위에서는 겨룰 수 있어도 손발은 못 겨루겠어요. 규염괴는 마치 불안당에게 희롱당한 여인처럼 얼굴이 붉어졌다. 닥쳐라 이 탁녀! 그만하시오! 무옥이 그를 엄하게 꾸짖어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하게 했다. 무옥은 많은 묘화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조소 여인으로 합시다. 본래 격생마회의 대표로는 내가 나가야 마땅하나 궁주의 요구가 그러하니 따르겠소. 하나 나를 대신해서 싸워줄 사람이니 내가 고르도록 하겠소. 그리고 나 역시 조건이 있소. 뭐죠? 그대는 비무가 진행되는 동안 결코 혼혼옥잡으로 사람들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많은 묘화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어서 나의 상대나 골라보세요. 보통 사람들도 싸움 구경이라면 밥 먹는 것도 팽개치기 일수인데 무리민들이라면 더 말할 나위가 없었다. 더구나 평생에 한 번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기 힘든 고수들의 싸움이라면 더 더욱 그러하다. 그것은 광적인 수집가가 인쇄에 보기 드문 골동품을 만났을 때 밤낮을 잇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었다. 분웅들의 관심은 무혹이 과연 누구를 많은 묘화의 상대로 내세울 것인가 하는 데 있었다. 많은 묘화는 사파여 중재일인으로 꼽히고 있으니 그 상대는 당연히 정파여 중재일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사람들의 시선은 일제히 연단 오른쪽 아래에 자리 잡고 있는 아미파 쪽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아미산봉이 앉아 있었는데 그 중 주목받는 사람은 바로 아미산봉 중의 1인자인 정혜신이였다. 정혜신이는 최근 몇 년 동안 여중재일검의 지위를 놓친 적이 없었기 때문에 10중 8구는 그녀가 지목될 것이 뻔하다는 것이 중인들의 생각이었다. 정혜신이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는지 벌써 등에 맨 검집을 풀러 다잡고 있었다. 한데 나는 나를 대신하여 싸울 사람으로 냉면검화 진설령 소절을 지목하오. 무혹의 입에서 나온 말은 중인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한데 연단 왼쪽 아래에 앉아있던 진설령은 마치 예상이나 한 듯이 담담하게 일어나 연단 위로 올라왔다. 무한을 당한 정혜신이는 안색이 창백해지며 도톰한 아래십수를 깨물었다. 무혹이 말했다. 물론 이 자리에는 본인의 추천을 받을 자격이 충분한 여협들이 많으시지만 본인은 격생마회를 위해 많은 일을 한진 소저에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였소. 군웅들께서는 본인의 선택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오. 그 말은 정혜신이의 굳은 마음을 조금 풀어주는 것이었다. 진설령이 무공이 더 뛰어나서가 아니라 격생마회의 일을 맡아 왔기 때문이라는 완곡한 해명이었기 때문이었다. 많은 묘하에 상대로 진설령이 지목된 것은 군웅들의 호기심을 더욱 도두었다. 안 그래도 규현께 용양도인을 격퇴한 것으로 강호의 신성으로 떠오른 냉면검화 진설령의 진정한 무의에 대한 궁금증이 팽배해 있었기 때문이었다. 많은 묘하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아미산봉의 정혜신이가 자신의 상대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가 뜻밖의 어린 계집이 지목되자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그 계집은 이미 전에도 겨루어 본 바가 있는 소은비의 사매인 촌계집이 아닌가. 흥 너랑 나는 인연이 아주 없지는 않구나. 벌써 세 번째지 아마. 많은 묘하가 인사 겸에서 시비를 걸었다. 진설령은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관음보검을 품에 안고 서 있었다. 그녀는 많은 묘하보다는 먼저 탐서랑을 보았다. 어쩐지 체격이 변한 것 같지만 얼굴은 그녀가 알고 있는 소은비와 다를 바 없는 바로 그 사람을. 그녀는 그에게 짧게 말했다. 사부께서 깊은 병에 걸리셨어요. 당신은 크게 상관하지 않겠지만. 탐서랑은 그녀가 왜 자신에게 그런 소리를 하는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저 멀뚱멀뚱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진설령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일단은 지금 눈앞에 있는 적에 대해 더 고민을 해야 했다. 많은 묘하는 이런 어린 계집과 싸워 이겨보았댔자 크게 자신이 명성을 얻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내기는 내기인 만큼 이긴다면 그녀는 원하는 것을 얻게 될 것이 아닌가. 어린 거다 나는 너를 생각해서 특별히 점잖은 비무 방식을 택하겠다. 너와 내가 각각 1초씩을 교환하여 3번 결혼 뒤에 내가 나를 상처 입히거나 혹은 내가 너를 완전히 제압하지 못한다면 내가 지는 것으로 하마. 진설령은 많은 묘화에 이러저러한 수작이 모두 귀찮았다. 그녀는 사실 자신이 정말 무혹을 대신해서 이 싸움을 해야 하는지도 의문이었다. 하나 그녀로서는 무혹이 흉수라는 것을 밝힐 증거도 뚜렷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마음의 갈등이 심했기 때문에 때가 오기 전까지는 결코 본심을 들키지 않아야 했다. 진설령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많은 묘화의 제의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다. 많은 묘화는 혼혼옥잡을 쥔 한 손을 옆으로 돌리고 다른 한 손을 앞으로 내밀었다. 자 내가 먼저 1초를 써라. 이 언니가 맞아주마. 많은 묘화의 태도는 혼혼옥잡을 한 손에 쥔 채 다른 한 손만으로 진설령을 제압하겠다는 뜻이었다. 그것을 본 무혹과 남궁세룡 그리고 규염계의 입가에 은은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들은 진설령의 무의를 알고 있었기에 많은 묘화가 낭패를 당하게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반면에 군웅들의 긴장은 극도에 달했다. 특히 소원비는 손에 땀을 쥐었다. 그럼 진설령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저 그것뿐이었다. 그런데 그녀의 품에 안겨있던 보검이 스르릉 소리와 함께 저절로 뽑혀지는 것이었다. 손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귀로서 발검하는 것이었다. 마치 춤을 추듯 천천히 팔짱을 푼 진설령은 검집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으로 허공에 뜬 검을 잡았다. 잡는 순간까지는 아주 느린 것 같았지만 검이 손에 들어가자마자 그녀의 몸은 전광석화처럼 쏘아져갔다. 헛 많은 묘화는 쇄도에 오는 진설령의 공격이 결코 한 손으로 막아낼 수 없는 것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어린 것이 어떻게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런 성취를 할 수가 그녀는 당황했다. 진설령의 검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그녀의 복부를 노리고 있었다. 극회의 건법이었다. 쉬이이잉 그녀는 있는 힘을 다해 허리를 뒤로 젖혔다. 탄력 있는 허리 덕분으로 그녀의 등은 땅에 닿을 정도로 휘어졌고 그 위로 무시무시한 칼바람이 지나갔다. 많은 묘화가 아찔해하며 몸을 일으키자 진설령은 어느새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있었다 몸이 빠르시군요 진설령이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와 아 아 아 군웅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박수를 보냈다 많은 묘한은 발끈했다 이따위 어린 계집에게 기세를 빼앗겨서야 되겠는가 그녀는 함성소리가 채 가라앉기도 전에 앞으로 다섯 걸음을 전진하며 한쪽 손으로 혼혼색술을 운용했다 가볍게 손바닥을 뒤집자 불그스름한 손바닥에서 무형의 기운이 발출되어 진설령을 향해 날아갔다 하나 진설령의 첫 공격이 많은 묘하로 하여금 전력을 다해서 피하게 만들었던 것에 반해 진설령은 조금도 꿈쩍하지 않았다 많은 묘하는 내심 쾌제를 불렀다 잘난 채 하는 계집이 곧 콧소리를 내지르며 땅바닥에 뒹굴 것이 예상되었던 것이다 하나 진설령은 말똥말똥 눈을 뜨고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많은 묘하는 순간 어리둥절해졌다 진설령이 말했다 많은 묘하 당신은 내가 한 번 당한 수법에 또 당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많은 묘하는 문득 보이지 않는 기운이 자신을 향해 덮쳐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속도는 그다지 빠르지 않았기 때문에 옆으로 걸음을 옮기는 것만으로 피할 수 있었지만 그녀는 입맛이 너무나 썼다 방금 그녀를 덮친 기운은 바로 많은 묘하 자신이 방금 쏘아보냈던 혼혼색수의 기운이었기 때문이었다 진설령은 호신감기로써 그것을 되팅겨낸 것이다 그것도 약올리듯이 아주 느리게 많은 묘하가 악에 받쳐 입술을 깨무는 동안 진설령은 검을 들어 천천히 중단을 겨누었다 이제 내 차례지요 많은 묘하는 이제 그녀가 더 이상 만만히 볼 어린 계집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세상 긴장하며 방어 자세를 잡았다 하나 웬일인지 진설령은 몸을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검이 잔잔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 파동은 순식간에 검극에서부터 진설령의 손까지 훑고 지나갔다 그리고 마주볼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한 빛이 검극에서 발출되기 시작했다 검기 많은 묘하는 경악했다 그 나이에 검기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은 정력 놀라운 것이었다 하나 놀라움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검기는 점점 강해지더니 일정한 형체를 이루며 모여들기 시작했다 바로 건강이었다 많은 묘하에 눈이 있는 대로 부릅떠지는 순간 건강은 한순간에 공 모양으로 둥글게 뭉쳐지더니 소리도 없이 많은 묘하를 향해 폭사되었다 검언 많은 묘하는 비명처럼 외치며 몸을 날렸다 지금 그녀에게는 검안의 공격을 피해낼 어떤 수비 초식도 생각나지 않았다 그저 초식이랄 수도 없는 나려타곤의 수법으로 바닥에 몸을 굴리는 것 이외에는 검안을 발출해 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고작 나려타곤으로 피하는 적을 격살하지 못할 리가 없었다 하나 웬일인지 진설령은 거기서 공격을 멈추었다 마지막 한 번이 남았으니 이쯤에서 손을 거두겠어요 그녀는 담담히 말했다 이번엔 군웅들 쪽에서도 탄성조차 지르지 못했다 내심 진설령이 많은 묘하의 상대로 지목된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아미파의 정의신리조차 이 어린 여고수에게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녀 자신도 아직까지 검해서 저런 경지에는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저승 문턱에까지 다녀온 것이나 다름없는 많은 묘하는 진설령의 말을 듣자마자 벌떡 일어났다 그녀의 눈은 독살스럽게 빛나고 있었다 건방진 것 그녀는 폭발하듯 외치며 혼혼옥잡을 내밀었다 그리고 뒤에 실입해 있던 화금궁 제자들을 향해 외쳤다 진원을 외워라 제자들은 일제히 무릎을 꿇고 진원을 외우기 시작했다 시하자맹 청하자놈 감유도 모아자 반수기양 많은 묘하는 즉시 혼혼옥잡을 쥔 손에 진기를 운용했다 규연계가 외쳤다 많은 묘하 약속이 틀리지 않소 많은 묘하는 뻔뻔하게 대답했다 나는 사람들을 상하지 않겠다고 했지 저 계집을 내버려 두겠다고는 하지 않았어요 혼혼옥잡은 나의 최대 절기인데 비무에서 그것을 빼놓는다니 말이 됩니까 이미 혼혼옥잡은 발각해 달아오르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리고 많은 묘하의 진기 조절에 따라 검은색의 현무 형상 하나가 허공에 맺혀졌다 이어 청룡과 백호 그리고 주작이 떠올랐다 그것은 분명 연기로 이루어진 것이었지만 뜨거운 살과 피로 이루어진 인간보다도 더욱 생생하고 무시무시한 느낌을 주었다 사방신의 형상들은 꿈틀거리며 진설령을 향해 움직여갔다 진설령은 멈칫하다가 곧바로 검을 뻗어 괴물을 향해 검안을 쏘아냈다 팟 하나 인간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그 검안은 연기로 된 괴물들의 몸을 통과해버릴 뿐 아무런 피해도 주지 못했다 진설령은 가장 먼저 다가오는 현무를 피해 몸을 뒤로 날리며 이번에는 괴물들의 뒤쪽 혼원옥잡을 조종하는 많은 묘하를 공격하려 했다 현무는 피할 수 있어도 많은 묘하는 피하지 못하리라는 계산에서였다 하나 현무는 그녀에게 그런 여유를 주지 않았다 순식간에 사방신의 형상이 그녀를 사방에서 감싸버렸고 그녀는 검은 안개에 둘러싸인 사람처럼 전혀 앞을 볼 수가 없었다 그리고 검고 붉고 푸르고 흰 연기가 마구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다 진설령은 즉시 호흡을 멈추었다 허엉 무혹은 진설령의 위기를 보자마자 많은 묘하를 향해 일장을 날렸다 하나 그가 많은 묘하를 향해 날린 일장은 화근궁의 제자 하나가 대신 맞았다 그리고 다른 여인들이 일제히 많은 묘하와 그 사이를 막아섰다 많은 묘하를 죽이기 위해서는 그녀들을 모두 죽여야만 했다 무혹은 이를 갈았다 많은 묘하 비겁하군 많은 묘하는 기세 등등하여 외쳤다 패배를 인정하면 모르되 안 그러면 저 계집은 죽는다 무혹은 안타까운 눈으로 사방신의 형상을 돌아보았다 진설령은 그 가운데에 갇혀 있어 바깥에서는 볼 수조차 없었다 그때였다 따앙 비파현을 퉁기는 맑은 소리가 어디선가 우렁차게 들렸다 내공을 실어서 퉁기는 소리임에 틀림없었다 따앙 따앙 따당 소리는 계속해서 이어졌다 청명하면서도 어딘가 음유한 기운이 실린 그런 소리였다 중인들의 시선은 그 비파를 타는 사람에게로 몰렸다 소은비였다 그는 일정한 곡조 없이 비파현을 통기며 사람들을 해치고 연단 위로 올라섰는데 이상하게도 비파 소리가 들리는 순간부터 사방신의 형상들이 주춤하기 시작했다 연단 위에 올라선 소은비는 많은 묘화를 노려보며 한마디 했다 좀 변했는가 했더니 변한 게 없군요 당신은 역시 혼이 좀 나야 해요 그리고 소은비는 숨을 고르고 난 뒤 본격적으로 곡을 타기 시작했다 해당 원에 드나들던 시절 즐겨 탔던 비파행의 곡조가 음곡 비파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의 솜씨는 녹슬지 않았지만 곡조는 옛날 같지 않았다 손가락에 내공을 실어 연주하는 그 소리는 한없이 차갑고 음유하여 그 곡조를 듣는 그 자리의 모든 남자들이 벼랑간 온몸의 기운이 빠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었다 기운이 빠지는 것은 남자들 뿐이 아니었다 사방신의 형상들은 마치 고통을 느끼는 듯이 몸을 마구 뒤틀더니 조금씩 그 크기가 줄어들면서 혼혼옥잡 쪽으로 후퇴하기 시작했다 사방신의 형상들이 물러나자 그들에게 포위된 채로 지금까지 호흡을 멈춘 채로 버티고 있었던 진설령의 신형이 드러났다 그녀는 의외의 도움에 놀라며 소은비를 바라보았다 얼굴은 낯선데도 이상하게 낯익은 느낌이었다 그 목소리 그 비파 서 설마 진설령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다 얼굴은 소은비이지만 느낌이 다른 사내가 있고 또 얼굴은 다른 사람이지만 다른 것들이 분명 소은비와 같은 사내가 있으니 그녀는 헷갈릴 수밖에 없었다 많은 묘한은 소은비의 말을 듣고 금세 그가 소은비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비파 또한 알아보았다 아니 세상에 저것이 내 혼혼옥잡을 막는 무기가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렇구나 그때 대전에서 청룡이 어째 주춤거린다 했더니 그저 그 비파가 놓여있는 것만으로도 그런 효과가 있었던 거로구나 많은 묘한은 오늘 뜻밖의 일들이 계속 일어나 자신의 형세가 결코 좋지 않음을 판단했다 그녀가 생각하고 있는 동안 사방신의 형상들은 거의 혼혼옥잡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많은 묘하가 그것들을 회수한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음곡 비파의 탄주에 밀린 것이었다 비파 소리가 들리고 나서부터 잠시 주춤하던 무호기 많은 묘하의 난감한 기색을 눈치채더니 재빨리 남궁세룡과 규염계에게 외쳤다 윤혈을 잡으시오 그리고 그 자신부터 먼저 많은 묘하를 둘러싼 화금궁 제자들을 쳐나갔다 남궁세룡과 규염계는 힘을 써보려고 했지만 음곡 비파의 소리를 들은 직후 걸음을 내딛는 것조차 힘에 겨웠다 두 사람뿐 아니라 연단 아래의 웬만한 남자들이 다 그런 상황이었다 규염계는 기질을 발휘해 외쳤다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분들 여협들은 저 유녀를 잡는 데 힘을 모아주시오 그의 외침에 호응하여 아미산봉을 비롯한 아미파 여인들이 연단 위로 뛰어 올라왔다 삽시의 연단 위에서는 피보라 자욱한 난전이 벌어졌다 아! 철아! 으아아! 죽기를 각오하고 궁주를 보호하는 화금궁 제자들과 아미파를 비롯한 무혹의 충돌은 처절했다 하나 아무래도 기세는 격생마회 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한 대 끝없이 이어질 것 같던 음곡 비파의 소리가 갑자기 뚝 끊어졌다 소은비가 버티지 못하고 주저앉으며 비파를 떨군 것이었다 소리로서 남을 공격하는 음공은 여러 가지 무공 중에서도 가장 내공의 소진이 심한 무공이었다 만일 소은비가 태워놓고 공을 10성 이상 연성하지 못했다면 지금까지 버티지도 못하고 피를 토했을 것이다 소은비는 제대로 음곡 비파를 쓰는 방법도 모른 채 진설령의 위기를 보고 다짜고짜 뛰어든 것이라 결국 오래 버티지 못하고 쓰러진 것인데 이것은 많은 묘화에게 구원의 신호였다 제자들은 결사적으로 막아라 많은 묘화는 그렇게 외치고는 다시 한번 혼혼옥잡을 쳐들고 진언을 외웠다 시아자맹 청아자농 감유도 모아자 반수기양 시아자맹 청아자농 감유도 모아자 반수기양 무혹은 다급해지고 말았다 혼혼옥잡은 어느새 다시 달아오르고 있었다 잠시 후면 사방신의 형상이 다시 나오게 되리라 그 전에 반드시 혼혼옥잡을 빼앗든가 많은 묘화를 없애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화금공 여제자들의 저항이 너무 거셌다 만일 그가 숨겨둔 무공을 사용한다면 이 발악하는 계집들을 한 번에 쓸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러기에는 중인들의 시선이 너무 많았다 하나 그는 이대로 격생마회가 시작부터 무너지게끔 내버려둘 수가 없었다 격생마회는 그의 목표를 이루는 데 분명 중요한 수단이었기 때문이었다 다급해진 무혹의 손속이 한층 악랄해지고 있는 것을 멀리서 운기조식하고 있던 진설령은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모든 남자들이 힘이 없는데 당신만은 멀쩡하군요 우우우우웅 혼혼옥잡은 이제 서서히 그 가공할 괴물들을 내놓고 있었다 한 번의 패배가 사방신들을 더욱 노하게 한 듯 이번의 기세는 아까보다 훨씬 거셌다 이제 사방신들의 머리 부분이 막 옥잡해 내 귀퉁이에서 나오고 있는데 온몸이 다 나오게 된 뒤에는 너무 늦게 될 것임이 분명했다 많은 묘한은 득이의 미소를 지었고 무혹을 비롯한 격생마회 쪽의 사람들은 두 눈을 질끈 감았다 그때였다 멈추어라 창노한 음성 하나가 허공을 갈랐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네 개의 인형이 연단 위로 뛰어올랐다 둘은 화금공 제자들의 머리 위를 새처럼 날아 많은 묘화를 덮쳐갖고 하나는 한쪽 옆에 쓰러져 숨을 몰아쉬고 있는 소음비를 덮쳤으며 다른 하나는 비파 소리가 난 뒤부터 맥을 못 쓰고 자빠져 있던 탐서랑을 잡아챘다 악 많은 묘화는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자신을 습격한 사람의 손으로 떨어졌다 다른 사람이 혼혼옥잡을 잡았으며 그 순간 막 빠져나오다만 사방신의 형상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다 많은 묘화를 간단히 제압한 사람이 아직도 발악하고 있는 화금공 제자들에게 외쳤다 무기를 버리고 무릎을 꿇커라 우두머리가 떨어졌으니 너희들도 따라야 한다 그 목소리는 늙은 비구니의 음성이었다 화금공 제자들은 멈출 수밖에 없었다 어지럽던 연단 위의 상황은 내 비구니의 등장으로 한꺼번에 정리가 되었다 그것은 너무나 빠르고 너무나 갑작스러웠기 때문에 중인들은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것인지 눈으로 확인조차 할 틈이 없었다 세 명의 늙은 비구니와 한 명의 중년 비구니 그들이 연단 위에 나타난 사람들이었다 또한 규현계가 어젯밤의 회의에서 주목해 보아야 한다고 했던 그들이기도 했다 그들 중 두 명의 노비구니가 각각 많은 묘화를 제압하고 혼혼옥잡을 빼앗았으며 다른 한 명의 노비구니가 탐서랑을 잡았고 마지막으로 중년의 비구니가 소은비를 잡은 것이었다 소은비는 자신을 잡고 혈도를 빈틈없이 누른 중년의 비구니와 이미 구면이었다 중년의 비구니 성명은 소은비의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더니 말했다 간악한 놈 어쩐지 이상하다 했더니 인피명구를 쓰고 있었구나 짜아 그녀는 무지막지하게 소은비의 가짜 얼굴을 잡아뜯었다 동시에 탐서랑을 잡고 있던 늙은 비구니도 그의 얼굴을 잡아뜯었다 아니 저런 저 중인들은 입이 딱 벌어졌다 한 사람의 진짜 얼굴은 다른 사람의 가짜 얼굴이었던 것이다 특히 남궁세룡의 놀라움은 더했다 아니 내놈은 탐서랑이 아니냐 그는 지금 자신이 발걸음도 떼기 어려운 지경만 아니라면 당장 달려가 탐서랑의 목을 비틀어 버리겠다는 듯이 이를 갈았다 성명이 일어나 늙은 비구니들을 향해 합장하며 말했다 제자가 아뢰입니다 이놈이 전에 제가 찾았던 그놈임에 분명합니다 숨겨진 얼굴이 그렇고 지닌 비파가 그렇습니다 탐서랑을 제압한 늙은 비구니가 말했다 찌찌 이렇게 사람을 미혹시키는 것을 뒤집어 쓰고 대체 무슨 흉계들을 꾸몄단 말인고 비구니들이 등장한 순간부터 입을 다물고 있던 무호기 앞으로 나섰다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내부는 어디에서 오신 분들인지요 내 비구니의 입가에 담담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 중 가장 나이가 많아 걸어다니는 고목처럼 보이는 늙은 비구니가 자신이 짚고 있는 불장을 앞으로 내밀었다 우리는 남해에서 왔소이다 불장 마치 그 주인인 비구니처럼 꾸불거리는 고목을 깎아 만든 듯한 그 불장에는 관음보살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다 그 형상을 보고 남해라는 말을 들어 가장 먼저 상황을 깨달은 것은 아미파의 정의신이었다 그녀는 깨달았으면서도 차마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다 서 설마 남해보타문에서 오셨다는 말씀이십니까 보타문 그 말은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남해보타산에 뿌리를 두고 중원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높은 무공을 자랑하는 남해보타문 그 뛰어난 무공보다는 일체 바깥 세상과의 인연을 끊고 살다가 오직 백년에 한 번 정도 무림의 큰일이 있을 때마다 세상 밖으로 한두 명의 제자를 내보낸다는 그 신비한 행적 때문에 중원인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 보타문의 비구니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타나다니 보타문의 내 비구니는 아미파 비구니들을 향해 불호를 외우며 합장하는 것으로 그 질문에 대해 긍정했다 관세음보살 탐서랑을 잡고 있던 비구니가 그를 끌고 무호객에게로 갔다 우리 늙은이들은 모종의 일을 조사하기 위해 체면도 잊고 이렇게 강호행에 나섰소 좀 더 일찍 나서서 도왔어야 하나 몸이 느려 그런 것이니 회주는 이해하시고 이자들을 받으시지요 무호객은 다급히 폭건하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렇게 귀빈들이 오신 줄은 몰랐습니다 네 분의 방문으로 격생마회는 금치를 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노비구니는 담담히 웃으며 그의 말에 화답하더니 천천히 진설령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말했다 아가 너의 무공은 매우 낯익구나 내 사부는 어디 있느냐 진설령은 뜻밖의 친근하게 나오는 노비구니의 말을 듣고 어하니 벙벙했다 하나 방금 말을 꺼낸 노비구니 외에 다른 세 비구니들도 그녀를 향해 감격에 겨운 미소를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 사부는 분명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일 것이다 너의 무공과 그 보검이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진설령은 노비구니가 가리키는 자신의 보검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이미 생사의 지경을 넘나들고 있는 자신의 사부이자 의무인 진파파를 생각했다 어머니가 10여 년간 신비에 쌓여있던 진파파의 신분이 한 겹 껍데기를 벗고 밝혀지려는 순간이었다 어딘가 적당한 곳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주나 내 사부는 어디 있지 보고 싶구나 노비구니의 이야기는 뜻밖의 상황을 지켜보기만 하던 격색마회의 인물들에게 어서 이 자리를 수습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게 했다 무옥은 군웅들에게 외쳤다 뜻밖의 사건으로 영웅대회는 잠시 휴회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대회를 시작하겠으니 본회가 마련한 임시 숙소에서 몸을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간신히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된 개방 제자들과 남궁세가의 사람들 그리고 아미파의 사람들이 함께 포로들을 잡아묻고 시체들을 치웠다 비록 영웅대회는 엉망이 되었지만 그들의 수확은 정말 크다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많은 묘화 탐서랑 무산음호 게다가 무산음호의 제자라고 추정되는 젊은이까지 이미 잡아놓은 용양도인까지 친다면 격색마회는 출범하자마자 7대 생마 중 4을 제압한 것이다 물론 당철은 자신의 사위가 생마들의 일당이라는 사실에 펄쩍펄쩍 뛰었지만 증거가 확실하니 어쩔 수가 없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놈이 일부러 내 딸을 노리고 접근한 거야 라며 소원비를 자기 손으로 죽이겠다고 펄쩍펄쩍 뛰기까지 했다 뒤늦게 당철이 호남 사이와 한종인에게 생각이 미쳤을 때 두 사람은 이미 흔적조차 없이 달아난 후였다 하늘의 운세는 격색마회 쪽으로 기우는 듯했다 하나 마지막 순간까지는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늘의 뜻이 아니겠는가 제 3권 끝